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톱밭을 가꾸는 풀꼴 tv 입니다 오늘은 싹이 난 감자를 먹어도 변화를 가지고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제가 싹이 난 감자를 직접 먹어보고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감자를 한 상자에 천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봤죠 왜 싹이 났어요 그리고 왜 싸게 팔죠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매장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매장문을 며칠간 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팔지 못한 감자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직원이 먹어보니 맛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핵감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5박스 10kg에 5천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좀 찜찜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이런 것을 팔아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을 사와서 집에서 한번 먹어보고 먹어보고 그 소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자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반찬으로도 해먹고 간식으로도 먹고요 그런데 싹이 난 감자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감안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자 표면에 주름이 잡혔다든지 싹이 파랗게 되었다든지 감자 표면이 녹색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난 감자는 사실상 위험합니다 매장에서 아까워서 파는 것은 알겠지만 말이죠 싹이 난 감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구토, 두통, 위장장애, 설사, 복통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트에서 본 감자는 표면이 매끄러운 편이었고 색깔도 파란 부위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에 눈만 잘 따내면 될 듯하여 싸게 구입해온 거죠 감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감자에는 감자가 달릴 때 붙어있던 꼭지 부위가 있어요 그 꼭지 부위 반대편에 눈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쪽을 좀 두껍게 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난 곳을 깊게 베어내고 깊게 베어내어서 독성 있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감자칼보다는 칼로 두껍게 껍질을 깎아냈습니다 감자를 삶을 때는 감자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푹 삶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을 넣고 삶는 것이 좋겠죠? 바로 먹기에는 약간의 간이 되어 있는 것이 먹기에 좋더라고요 감자는 생각보다 천천히 익습니다 물이 반 이상 줄어들 때까지 끓이거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아서 익은 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감자를 이대로 두고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감자를 이대로 두면 싹이 계속 자라서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씻어서 10알 정도는 삶아서 오늘 바로 간식으로 먹고 20알 정도는 껍질을 까서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반찬을 해 먹고 나머지는 깎아서 감자 표면만 살짝 익을 정도로 삶아서 물에 헹구어내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간식이나 요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싹이 튼 감자를 먹어본 총평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괜찮다 입니다 하지만 싹이 튼 정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싹이 튼 것 모두 다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자가 싹이 튼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감자 껍질의 색깔은 어떤지 감자 표면에 주름은 어떤지 찬찬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감자 표면에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싹이 나 있다든지 껍질 부위가 파랗게 변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싹이 나고 껍질이 파란 것은 감자 살이 파란 것보다 독성이 두 배 이상 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 저녁 밤 간식 아침 식사로 먹었는데 가족 3명 모두 걱정되는 증상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니 드셔보세요 하고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총평은 괜찮다 입니다 감자 맛은 괜찮은데요 아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아린 맛은 없고 삶은 감자 특유의 맛이 그대로 나네요 소금을 찍어서 먹으니 간간하고 괜찮네요 이 영상이 나갈 때 쯤이면 몸의 이상 여부가 확인되는 셈이죠 방송이 나간다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자를 먹은 사람은 우리 가족 3명이구요 한 사람당 두세 알 정도를 먹었으니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식사로 와플에 감자와 사과를 곁들여 먹었는데 맛이 괜찮았습니다 싹이 난 감자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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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